우리 어르신들 노래 아시면 같이 부르실거에요 자 영상을 한 번 보면서 까꿍 아가씨 까꿍 시작 까꿍 한 번 더 시작 까꿍 다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내 나이가 어때서 몸을 움직이세요 사랑의 나이가 있어 무릎무릎 무릎을 바운스 무릎무릎 마음은 하나요 가슴 치면서 듣힌 너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무릎무릎 무릎무릎 움직이세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밀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어느 날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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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허리 엉덩이 허리 엉덩이 세월아 내 월요일이 켜고라 내 나이가 어땠어 으 Kathryn 몸이 끝나데 2개 한iu 하 гораздо 무대 하 하 하 하 하 large 하 자 노래하시면 노래도 크게 하세요. 마음은 하나요. 눈눈 얼굴로. 자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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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. 아싸 허리 허리 허리. 내 나이가. 아닙니다. 박수. 자 몸을 움직이세요. 허리를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. 거울 보세요. 노래 부르시다가 노래 다 어디로 가셨어요? 세월아 비켜라. 내 나이가 어땠어. 머리 위로. 사랑하니까 누나인데. 자 다시 한번 사랑하기. 사랑하니까 누나인데. 자 박수치면서. 한 번 더 시작. 앉으세요. 네.